노래하며 피자를 굽는 게 특기라는 사장님. 심심해서 부르는 건 아니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음식을 하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악하는 요리사인지 요리하는 성악가인지 사장님의 본업이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맛있는 피자를 굽는 실력은 미슐랭 셰프 못지 않은 것 같죠. 맛있게 드세요. 제 노래를 들어서 더 맛있을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동네에선 맛집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사장님만의 비법 레시피. 이탈리아 노래를 들으며 구워진 피자의 맛은 어떨까요? 반응 궁금해요. 음. 음. 그래요? 여기가 화덕으로 해서 저는 화덕을 별로 먹어보지 못해서. 근데 진짜 웬만한 피자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더부룩한 것도 없고 이 화덕이 저는 진짜 입에 잘 맞아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들을 식당에서 실제로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진짜 입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그런 식당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은 어쩌다 화려한 무대 대신 화덕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된 걸까요? 클래식 성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요리사이지만 또 제가 잘하고 있는 노래도 불러드리면 좋겠다. 알고 보면 독일 만화임 국립음악대학교를 다니며 해외 무대에서 공연한 실력파라는 사장님. 유럽에서 7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저희 아내가 거기에서 둘째도 낳고 또 셋째까지 임신한 상태였었는데 공부만 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으로 가자는 걸 권유했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가서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한국에 오게 됐죠. 가정을 위해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사장님. 피자집을 운영하며 이곳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무대를 만들었다는데요. 멋있네요.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그 모습과 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관중들에게 박수를 박는 그 느낌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높습니다. 두 배네요. 힘들기도 했지만 언제나 응원을 보내주는 아내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았다고요. 저는 남편이 노래를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음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좀 더 많은 공연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또 다른 직원군인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분이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옆집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가장 최고의 단골 손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는 밀어줘야죠. 예술가들이 뭐 밥 먹고 살아요. 처음에는 저기 했는데 지금은 가게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좋고. 제가 신엄사의 마지막 일상과 소설을 했지 않습니다. 제가 식사는요, 이것은 비교하고 있는 사람이 gather적이 있습니다. 그냥 피부로 요리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